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주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덮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적인 문제는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개표 결과를. 북한 해킹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북한이 뭐 선거 결과를 조작한 적도 없고 외부의 적들이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조작한 것이 아니고 내부의 적들이 선거 결과를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조작을 해온 거 아닙니까? 어제 제야 전문가가 보내준 자료는 이 이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한 장 자료를 가지고 그냥 이게 강서구에서 일어난 선거 결과입니다. 이 자료는 아주 중요합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역대 선거마다 일어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 왼쪽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 수를 여러분들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선관위 발표될 자료에서 찾아낸 득표 수를 조작하는 데 활용한 일명 조작값을 여러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그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기 이전 상태 그러니까 투표자들이 원래 던진 후보별 득표율을 여러분들 조사한 건데 여기에 2018년 거는 조금 더 추가적인 작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여러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는 조작이 전혀 없었습니다. 2016년도 총선에서도 강서구에서는 조작이 없었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문재인이 여러분들 대통령이 될 때는 강서구에서 25%를 조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서울에 나머지 여러분들 구에서도 25%를 중심으로 해가 여러분들 조작값이 결정됐습니다. 여기 25%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후보가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 가운데 100장당 25장 25%를 훔쳐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게 플러스 25%를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보게 되면 자유한국당 후보가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 가운데 숫자로 보게 되면 25%를 조작했으니까 마이너스 25% 플러스 25%니까 두 개를 더하게 되면 50%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격차를 냈는가 하니까 표를 훔쳐 가지고 자유한국당 후보가 얻은 표 100장당 50장을 여러분들 뭐죠? 표를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을 국민의힘에도 한 겁니다. 2018년에는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기획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쏘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가지고 완전히 국민들을 다 넋을 놓게 했기 때문에 그때는 화끈하게 조작했습니다. 40% 조작. 그런데 이 수치는 좀 검증을 한 번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작을 많이 한 선거가 2018년 지방선거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런데 성공하고 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로 꼽히는 이해찬 씨 입에서 이해찬 씨 입에서 2018년 지방선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는가 하니까 30년 장기 집권 50년 장기 집권이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씨는 부정선거의 내막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해찬, 송영길, 이인영, 윤호중, 양정철, 이건영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수뇌부들은 대부분 다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소상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이해찬이 이야기했던 30년 장기 집권 50년 장기 집권 같은 그런 발언은 2017년 대선에서의 득표수를 조작해보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화끈한 이름들 조작을 해 가지고 전국의 지방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우리가 오랫동안 해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자기 발언들을 흘린 겁니다. 이해찬이는 잘 알 겁니다. 부정선거를. 뭐 실무적인 이런 밑에 사람들이 했겠지만 그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대한민국을 접수하는 접수해 가지고 동네 여러분들 다 친한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해먹는 그런 것을 이때 여러분들 확신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2022년도 총선에서는 이번에 10월 11일 날 강석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는 김태우 씨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맞붙었던 선거가 2020년 4.15 총선입니다. 그때도 조작을 많이 했습니다. 이 화끈한 조작 가장 여러분들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서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선거 조작 역사에서 가장 클라이맥스 절정 가장 화끈하게 조작한 선거가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그때 강석구에서는 35%를 조작했습니다. 서울의 대부분 지역에서 35%를 조작했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여러분 조작했던 정창래 후보가 출마했던 마포을 그다음에 관악구 그다음에 그게 50% 조작했습니다. 50%를 어마어마합니다. 100장당 50장을 훔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래통합당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전체만큼 여러분 표를 이동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황교안 후보도 많이 뺏기죠. 이낙연 후보한테 조작값 45%.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냥 확정적 사실입니다. 선거관리비위원회가 발표한 조작한 후보별 득표수가 선거관리비위원회 홈페이지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표를 다 이동시켜서 득표수 증감 작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관위 측으로서는 절대 이 죄를 자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연루된 사람이 참 많은 겁니다. 연루된 사람이. 전산조작에는 소수이겠지만 전산조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금표가 이루어질 때 표를 다 이름들 갈아치웠거나 그다음에 전산조작의 이런 중요한 도구가 투표지 분류기의 조작값을 입력해 사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의 조작에는 현장 예름 진행요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겁니다. 그 여러분들 그 협조를 못 받았던 선거가 3구 대통령 선거에 경상북도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협조를 전혀 못 받아가지고 조작을 못한 겁니다. 경상북도는 우편투표 관내 사전투표는 전국 평균보다 더 높게 화끈하게 조작했는데 관내 사전투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들이 협조를 안 한 걸로 보는 겁니다.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동해시. 이런 것들은 다음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동해시에서 왜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3구 대통령 선거 때 그다음에 왜 경상북도에서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신기한 건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경북지사선거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가 이럼 당선되던 경상북도 선거에서도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선관위원을 맡고 있는 사무총장 사무국장이라고 하죠. 사무국장들이 협조를 안 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거대한 선거 범죄 집단인 겁니다. 대한민국 선관위원. 그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25%를 조작했습니다. 그다음이 이런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 선거는 김태우 후보가 15% 조작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된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2018년 2017년도 다 조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다음 선거가 뭔가 하니까 2023년 또 10월 11일 보궐선거입니다. 이때 조작을 하겠냐 조작을 안 하겠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현 후보가 당선되든 국민의힘에 김태우 후보가 당선되든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공정선거에 기반을 두고 양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당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여러분들 다섯 번 다섯 번인데 그다음에 여기에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2021년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합치게 되면 여섯 번의 공직선거 강서구에서 실시됐던 여섯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전산조작에 의해 가지고 득표수를 이동시켜서 득표수를 조작해서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발표한 선거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서구 역대 선거 선거관리비원의 주도 조작실태 더 정확하게 하면 선거관리비원의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실태인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섯 번을 조작한 겁니다. 그럼 일곱 번째 안 하겠냐 이게 여러분들 오늘 밤 한 10시나 이렇게 되면 선거결과가 나오겠죠. 그때 여러분들 초미의 관심인 겁니다. 선거관리비원은 절대 우리가 부정선거 안 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인간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을 믿습니까 나는 사람을 별로 안 믿습니다. 사람은 항상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뭐 어제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고 조금 뒤에 이야기하고 하나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것은 숫자인 겁니다. 숫자. 선거관리비원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이번 선거도 조작을 하면 그 조작의 이름 흔적들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후보별 득표수에 그냥 인이 박히듯이 여러분들 딱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득표수를 조작하지 않고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흥미진지하게 개봉박두 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 개봉박두 이번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과연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공병호 tv에서 한 4 5일 전에 한 번 설문조사를 해봤더만 지금 아마 한 2만 5천명이나 3만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을 겁니다. 77% 정도가 걱정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거두절미하고 대한민국 선거의 가장 중심에는 선관이 주도 선거 범죄가 있는 겁니다. 심판이 부정선거를 저질러 온 겁니다. 축구 심판이 뭡니까 부정을 해 온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무슨 북한 해킹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김정은을 안 좋아하지만 김정은이 않게 뭐죠 덮어 씌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2020년 선거는 권순일 선관위원장하고 조혜주 선관위 사무총장이 맡았고 2022년 대선은 노정희 선관위원장하고 다 대법관들입니다. 선관위원장은 김세한 선관위 사무총장이 맡았고 2022년 또 지방선거는 노태학 선관위원장하고 그다음에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이 맡았고 이번 선거는 노태학 선관위원장하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맡는 거죠. 김용빈 씨가 똑바로 못하면 그냥 역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태학 씨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의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지도자였으니까 본인이 도장 찍지 않습니까 선관위원장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계산하는 데 약간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2018년 지방선거 빼고는 다 여러분들 정밀하게 다 검토를 해 가지고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선거가 여러분 수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 공병호 tv를 통해서도 봤지만 이게 여러분들 선거가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관위를 위해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선거를 은폐 묵살하는데 여러분들 국민의힘에서 가장 크게 활동한 인물이 하태경 씨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서울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하태경의 지역구인 해운대구 해운대갑의 지역구의 역대 선거 분석 결과입니다.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부산 교육감 선거 30% 4.15 총선 32% 부산시장 보궐선거 10%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을 내보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관리비원회를 위해 가지고 헌신한 하태경이 마포울에 나오든 뭐 무슨 뭐죠 관악구에 나오든 화끈하게 선거관리비원회에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특정 후보를 당선시켜 줄 능력과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조작값 딱 5% 서울에는 여러분 뭡니까 한 5%만 밀어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 그동안 국힘당 쪽에 이런 표만 도독질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호표를 하나 도독질해 가지고 100장당 5장이나 조작값 5% 100장당 10장 10% 조작해 가 하태경이 한 게 좀 대줘라 대해주면 하태경이 될 거 아니야 사람이 그래도 의리가 있어야 되지 하태경이 그렇게 여러분들 선관위를 위해 가지고 헌신적으로 선거 부정 없다고 선관위 대변인보다 뭡니까 뭐 선관위 대변인 100명 1000명 만 명보다 훨씬 더 헌신적으로 일을 했으니까 이번에 하태경이 좀 당선시켜줘라 그렇게 제가 어제 방송을 내보냈거든요.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에서 여러분들 정상투표는 없습니다. 문재인이 이런 대통령 되던 2017년 대선부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유일하게 여러분들 지금 선관이나 더불당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여러분 구글코리아하고 여러분들 손을 맞잡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안 보이는 방법을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 송출량에 비해서 20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줄여놓은 겁니다. 못 보게. 그게 1년이 돼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돼 가는 거죠. 가장 겁난 사람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여러분 접속하지만 이 양반은 어떻게 된 건지 20대 수량 분석을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냥 고지곳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숫자는 와유로 먹고 뭡니까 뭐 사바사바고 이렇게 안 되거든요. 숫자는 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22년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실시된 부산교육감 선거는 조작값 10% 2018년 부산교육감 선거는 30%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눈치를 본 겁니다. 4.15 총선에는 30% 이상을 조작을 했는데 하태경이도 이렇게 표를 빼앗겨서 또 해운대 사람들이 워낙 여러분들 보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표를 밀어줬는데 불구하고 그냥 승관이 여러분들 그냥 대변인 자격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 서울에서 25%를 조작했는데 부산은 대개 15%를 조작한 겁니다. 이게 다 나오잖아요. 몇 표를 도덕질했니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덕표수 정감 여기 있는 것은 다 도덕질한 표수고 이거는 도덕질하고 더해진 표수까지 다 합치니까 조작규모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만 부산시장 해운대 선거에서 조작값 5%를 하면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특표 득표수가 몇 표 이동했는지 선관위가 여러분 발표한 것은 몇 표인데 진짜 여러분들 박형준이라는 사람이 6만 3천 표 차이로 이겼는데 선관위가 5만 9천 표 차이로 이겼다고 축소 왜곡했지 않습니까 여기 또 잘 나오네요 비례대표도 다 조작했지 않습니까 광주 북구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를 보게 되면 이 차이값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값이 작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광주 광역시 북구에서는 사전특표와 당일특표가 다 일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부산 해운대구 에는 비례대표를 여러분들 미래한국당에 더불어 시민당 이런 미래한국당 표를 훔쳐 가지고 더불어 시민당에 막 대줘니까 여기 차이값이 마이너스 9% 플러스 9% 나오지 않습니까 미친 수치지 않습니까 미친 수치가 무슨 수치입니까 통계학의 대들보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위반한 거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미래한국당은 표를 도덕질당해서 마이너스 9% 나오고 더불어 시민당 플러스 8%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북한 해킹이 뭐 어떻고 주저리주저리 여러분들 그냥 시브리더라도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해온 겁니다.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해온 겁니다. 일곱 번을 해온 겁니다. 오늘 저녁에 여덟 번 할지 안 할지를 내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녁에 할 것 같으면 안 할 것 같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일곱 번 대한민국에 이런 부정선거를 해온 겁니다. 북한 해킹이 문제가 아니고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더불당을 위해 가지고 이런 득표수를 조작해서 발표해 온 겁니다. 그냥 이 도표 하나만 보더라도 다 나오는 겁니다. 이 도표가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 2017년 대선부터 어떤 짓거리를 여러분들 선관위가 해왔는가를 그대로 정언하는 도표입니다. 이러면 이 도표 하나가 그냥 전부를 그냥 대표하는 겁니다. 광주 광역시 북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에서 예외 지역은 호남권입니다.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아주 소수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정선거를 안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인 차익값이 이렇게 작은 겁니다. 이렇게 작은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광주 광역시 북구에서는 조작을 안 하면 이렇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이렇게 작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표를 쑤셔놓고 표를 도둑질해서 움깃기 때문에 마이너스 9% 플러스 8%가 나오는 겁니다. 재야 전문가가 창발적이라 가지고 이 차익값을 가지고 조작값 25%를 찾아낸기 때문에 진짜를 복원해보니까 진짜는 뭡니까? 거의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투표거든요. 여기 광주가 정상적이고 이게 비정상적이고 부산 해운대구의 진짜를 여러분들 복원해보니까 이게 정상이고 이게 비정상인 겁니다. 개봉박두 흥미진지 이건 겁니다. 오늘 밤에 조작할지 안 할지 그냥 두고 보는 겁니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너희가 조작을 하면 무슨 감사를 안 받고 무슨 전산장비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득표수를 조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그냥 숫자에 그대로 남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시극이자 비극입니다. 이렇게 뭐죠? 득표수 조작을 해가지고 민간인들이 날밤을 새가지고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를 완전히 뭡니까? 세상에 까발겠는데 어느 놈 하나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선관위는 겁이 나서 이야기를 못하겠죠. 이거 여러분들 그냥 다음에 여러분들 무슨 소송이 걸리게 되면 판사들은 이거 한번 읽어보고 검찰 수사관은 그냥 이거 읽어보게 되면 그냥 다 나오지 않습니까? 표를 어떤 식으로 훔쳤는지가. 추가적인 설명이 별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대한민국 좀 실상이고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늘은 괜찮겠냐 오늘은 선거 공정하게 개표하겠냐 그게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이 대호님 말씀처럼 김대우가 이기고 진행하는 건 제가 관심이 없고 부정하느냐 안 하는가 궁금할 뿐입니다. 그게 대다수 사람인 거죠. 누가 되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하자는 거죠. 정직하게. 선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훔쳐가지고.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법조계가 썩어가지고 선거는 여러분 단심죄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다른 데 가서 호소할 데가 없거든요. 대법관들로 썩었지만 현재 재판관들도 정신줄을 놓은 인간들이 엄청 많은가 봐요.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